Q. 2라운드 두 가지씩 바로 2, 2, 3도 안 가고 3도 다 하고 3도 다 하고 2도 하고 30개 방금 35kg였어요 50kg 요것도 팁이 저는 이거를 일자로 손목 펴가지고 요렇게 갖고 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썸리스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모아주세요 이렇게 더워서 많이 본 자세 아니야 이거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무릎이 살짝 이제 뒤쪽으로 모멘트함 주워가지고 이 모멘트함 팔을 이쪽으로 앞쪽으로 주는 것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아씨 65kg 10개 20개 75kg 는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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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무리 으 으 으 으 아, 여기야. 40kg. 네, 40kg. 5, 3. 14, 15. 55kg입니다. 이게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아 으 으흠 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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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흐흠 으흠 으흠 아우, 씨 어우 팔 터질뻔했어 으흠 으흠 리듬은 그냥 이거랑 해머컬 정도? 많이 안 할게요. 몇 킬로? 40! 10! 10! 10! 10! 10! 10! 10! 막사 시트할게요. 50%입니다. 으쌰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저 부산 내려가야 돼, 일요일날. 포징. 세미나는 아니고 레슨은 하러 와달래서. 못하겠소. 못하겠소.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요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다 좋은 분도 어리고 저보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트.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어휴 호나칼은 아우 못 찾을 것 같은데? 국내의 피지커 중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잘하시는 편이죠 다이어트도 잘해주세요 우리는 여기 음, 막 쎄트 호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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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